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? 네! 저희가 오랜만에 버스 켜는데 완도채가 아닌 5인토로서 너무 아쉽지만 왠지 다음주에는 금지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같고 수단척 걸어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지가 아니면 다음주에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정리를 하고 가야되는데 아시다시피 앙수 셀카 요청 간단한 대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데 조심히 가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바로 신으시고 여러분이 꼭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저는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더 패스트 회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